뭔가 여유적인 거나 마운드 위에서 그런 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신감 좀 더 질렀어요 네 지금 좋습니다 너무 오늘 커피 내가 산다 커피 내가 산다 왜? 첫 승은 너도 20만 원 내고 이제 커피 한 분 내고 첫 승에서? 또 40만 원 다시 마 첫 승 하면 더 할 수 있지 오늘 처음이 첫 승 기억하면서 포칼이 여섯 개 준비해라 물 해줄 물 진짜 시선에 찜짝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와봐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약간 동상걸리는 느낌 진짜 첫 승 하면 물 부어도 사과 없어요 진짜? 싸우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 네 마지막으로 종이로만 볼까요? 당시에는 더욱이 Case의 주인공에 대해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있어 부처를 해봤죠. 그것도 이렇게 사랑했죠. kooperation 대형이 되고. 매우 수 crank하는게 좋았어요. 제가 이 독만지구를 통해서 두자로 말했었어요. 새로 강사받는 중이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모두의 talents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팁에 대한 얘기는 이미지. 그는 우리의 팁에 대한 대화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더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더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 네. 네, 제가 봤어요. 저는 내 입을 입을 때, 아니면 물에 물을 받을 때,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 있었고 제가 빨간색을 눈에 띄고 그래서 오. KT 2위입니다. 세이브를 해야 돼요. 원수비 봤어요? 지금 상황은 번트가 맞아요. 자 김태진 번트 됐고 박혜은 어디로? 3두! 3두에서! 아 미쳤죠. 최고로 빠르게 했어요. 무조건 잡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타고도 빨라서. 한 번도 되게 좋아. 성우 선배가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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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 빨리빨리! 크게 늦었어요. 오늘 쪽으로 한 발자 한 번. 우리 쪽으로 한 번 더. 제가 빨리 손 좀 pull it up. 하나, 둘, 셋. 1순위. 로아스 센터는 무줄이 로아스야. 로아스야. 야, 뭘 치기만 해. 뭐야, 니가... 어! 이게 안 가. 이게 뭐라고. 뭐해, 이거. 니가 그렇게 하고 들고 다 빼야나가, 샷스가 아니고. 아, 싫어. 뭘 샷스가이야, 니가. 샷스가 있어. 샷스가. 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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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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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카운트는 투앤투. 일루 견제. 어 주자 걸립니다. 주루플레이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2루수 뒤로 따라갑니다. 구멍이 3-3 4.3.3 4.3 4.3 4.3 5.3 5.3 6.3 5.3 6.3 6.3 6.3 불카운트 5.3 5.1 5.3 5.3 5.3 5.3 5.3 5.3 5.3 6.3 7.3 벌써 43 3개 빗맞은 타구 투수 빠졌어요. 유경수 잡고 1루에 건집니다. 키움의 공격 로니도슨 타구론 왼쪽으로 좌익수 퍼 올렸습니다. 타구론 오른쪽 우익수 잡아당깁니다. 1루쪽 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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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ing 네 네 네 네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드디어 선영 선수가 인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박수종의 타구 애매한 위치입니다 중견수 퍼 올렸습니다 우중간 뻗어 갑니다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인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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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타구는 바닥 때렸습니다 몸통 회전 그리고 타구는 아 미니언 세인타워 미니언 세인타워 똑같아 미니언 세인타워 미니언 세인타워 그 얘길 하더군요 은퇴하면 또 연애프로에 나오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낮게 깔리는 타구입니다 유격수 잡고 1루에 미니언 세인타워 미니언 세인타워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그런데 뭐 보통 이 리닝 오늘은 안케이밍 휴헤이 아 아 아 아 아 아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도 좀 했었던 김민혁 선수였고요. 올해는 관리도 잘되고 있어요. 백끝을 맞이하면서 바두가 와 말리니까 고영우 초구부터 마울 지역에 떴습니다. 뒤로 따라가면서 빈반전 탑이 높게 떴습니다. 다시 1루수 박병호 박병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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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감사합니다. 아우 날 추워. 유 청경! 유 청경! 유 청경! 유 청경! 유 청경! 유 청경! 5! 3! 3! 2!